진은 진 목 땄으면서 얘 마을도 마우사이도 마을도 별거 없네 기호스 오버 원 했을때 맨 처음 했을때 방송 일곱명 봤을때 뭐야 뭐야 사람이 아닌데 움직임이 오 뭐야 야 뭐 공포게임 내냐 야 에바다 솔직히 어 뭐야 뭐야 왜왜왜왜 엄마 왜왜왜왜 왜왜왜왜 왜이래 오 고스트 나 이러지않았다 내가 이러지않았어 내가 어 살았어 이러면 바로 죽을 애는 아니야 얘는 제작진이 죽이려면 진작이 죽였는데 더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어 어 아 이럴때 마커스 피닉스 나와줘야되는데 뭔가 지가 탈 로보트 만드는거 아냐 로보트 타고 나오는거 아냐 로보트 타고 나오는거 아냐 이거 완전 로코스트네 얘 로코스트였네 어 어 어어 뭐야 잡아갔어 쟤는 아직 죽었다 보기 힘들어 쟤는 잡아갔기 때문에 혹시 몰라 시체로 놔둔게 아냐 나중에 적이 되서 돌아올지도 몰라 시들 아 아 아 맥진 왠지 로보트 만들었을거 같은데 아니구나 아 아 아 아 이거 놀라자네 무엇인가요 아 막 It's like a... Like a swarm What the hell, man? 뭐야 저 기존에 로커스트에 무슨 광석이 붙어있어 손에 뭘까? 로커스트는 원래 죽어야지 나 정상인데 Who's Del talking about? Hey! Can he help or not? Yeah, he can. The question is... Will he? The question is... This is not a joke. You must go. To be continued...